. 근데 빗을 안 지면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 같애 갑니다 이거 틀어줘야지 하아... 이거냐? 이거 같은데? 흐흐흐 이거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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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략이 통할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코다 정답은 에코 택하 택하 rawr 포기 택하 아 야! 앙행의 꼴찌야? 괜찮아 괜찮아 에코다 정답은 에코다 안돼! 사타나! 부금.. 부금버프는 거기까지였나? 다 넘어가잖아! 방금 야! 쇼컷 뚱치 않았냐? 방금 뒤에 불났어? 방금 뒤에 불났어? 방금! 방금 뒤에 불났다고? 후! 멜루 멜루! 웅! 네. 전략! 통할거라고 믿습니다 폭발적 스피! 으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앙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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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주로에다 새끼야 말이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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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오오오 할 수 있어 할수 있다고오 뭐어미야 북은 아무거나 아 브림파워 투구꺼 아니야 투구꺼 오피티 두명? 지금 이때야! 앞질러! 앙엘 어딨어 앙엘 바로 뒤에 있네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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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쫄냐고로! 산타나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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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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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나 이번엔 들어와야 되는데 산타나 들어와야 되 쓰읍 12로 이제 가자 풀로 채워 테스트 야 앙엘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앙엘 연료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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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테이크 안돼 아아아아 엔아 끝났어 엔아 끝났어 타이어가 못 버티겠는데? 타이어가 살짝 녹는다 타이어가 잘 못 버티겠는데? 타이어가 겨끈다 타이어가 겨끈다 타이어가 겨끈다 타이어가 겨끈다 아하아! 실력 실력 반려양 실력 상상 녹아양 하아아아! 에코전략! 에코드라이빙 이름만 더 이름만 더 충분해! 야 이.. 타이어만 이제 버텨 아 타이어가 못버틸 것 같다 근데 27%? 어.. 에나 꼴찌야? 에나는 그냥 리타이어 달라고 합니다 리타이어 리타이어 어떻게든 한명만 질러서 방해하는걸로 갑니다 가라항해 한바퀴만 더 한바퀴만 더 한바퀴만 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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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내는데 조졌다 아리 아유 늦었다 늦었다 어 지금 들어와야되는데 ㅋㅋㅋㅋ 앙해라 너 안되네 이거 어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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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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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야 야 야 노랫고 노래 아 끼끼내다가 조져버렸는걸? 후핳 어떻게든 어떻게든 안돼 0.34 33 31 28 25 22 18 15 14 13 12 09 안돼!!! 조졌다 아니 조졌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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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연료가 없어 연료가 연료가 없어 양 어떻게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봐 안돼 연료가 연료가 없어 연료가 없어어 들어왔다 일단 들어오게 들어왔다 뒤에서 미는중이야 빨리 풀수리 풀수리 거머쌍! 아 아까 갔었어야 되네 너무 아꼈다 거머쌍! 연료했구요 연료 이제 막 끝까지 달린다 끝까지 달린다 20등 야 에나야 너 앞에있니? 에나야 도와줘봐 에나야 백업 백업 에나야 백업 에나야 백업해봐 에나는 완전 버리겠습니다 에나 버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반바퀴 차이 나는데 아아 거기서 왜 안들어왔지 아이씨 페이스는 엄청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이전 페이스에 비해서 그렇다는거지 에나야 블락좀 잘해봐 이거 이렇게 막아 막아 블루플렉 올라간다 이러다 진짜 안돼 한바퀴 차이 나다 아니 일등새끼죠 말이 안되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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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진다 제껴진다 제껴질 수 없어 제껴질 수 없어 꼭꼭꼭꼭 앙엘 가라 할 수 있어 앙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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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어 안돼 제껴야 돼 pt내야 돼 어쩌고 pt내야 돼 일등새끼 pt내야 돼 아이씨 안돼 블루플래그 안돼 파랑이빨 떴어어 아 저 양아치 아니 pt내야 하던지 그러면은 앙엘 버리자고 7나라 7나라는데 연료는 될거같고 7? 7은 절반 부상나말든 5 5 타이어가 근데 왜이렇게 많이 줘 타이어를 아니 쟤 왜 피트 안들어가고 왜 돌고있어 쟤 아 몰라 애나 열려 조졌네 끝까지 간다 애나 들어왔다 19 20시즌 됐어 아 굳어버렸자 쏘지안 개헤바인데 아 톨게이트 놓쳤어 아씨 믿을걸 덴벨레 빅끄덩이 바짝 따라붙고 있어 흐흫 흐흫 조졌다리 조졌다 조졌다리 조졌다 조졌다리 조졌다 조졌다리 조졌다리 조졌다 조졌다리 조졌다 아니야 에코전략은 좋았어 좋았는데 문제는 아까 안들어간게 안들어간것때문에 조진거야 안들어간것때문에 못닥쳐 아 솔직히 한 12등까진 충분히 됐었을걸 아까 7등이였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가고 연료했으면 12등 13등은 되는데 됐어 centered 대박 버틸 작품 썸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